자료 갖고 나가는건 엉금 음..또 뭐있나 여기? 없지 여기는 다 본거 같애 요 옆은? 없고 아 맞아 후르사토 야 후르사토 힘내 했던 애한테 가가지고 누님한테 혼나게 하자 야 너 이리와봐 넌 내 친구 아니잖아 힘내 후르사토 아이 진짜 나중에 너 두고봐 나중에 너 두고봐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에 또 그러면 이 층으로 가서 아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이 다시 갔네 에이 이럴 수도 없네 어디 이쪽에는 이제? 어디 이쪽은 이제 별거 없네 완전히 여기도? 별거 없고 뭔가 이 누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유리파편을 밟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자 응응응 그치 요 발걸음의 끝 또는 앞 아니네 그러면 도서실은 아까 봤고 요거는 아까 했고 위층은 아직도 못가고 그럼 이제 1층에서 뭔가 할 수 밖에 없겠다 아 화장실은? 별거 없네요 그러면 이제 1층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해보죠 음 여기에는 별거 없지? 오케이 그러면 1 학년 1반 왜 아무 소리가 없어지죠? 왜 소리가 없어지는거죠? 별거 없죠? 별거 없는거 맞죠? 한 번 나가지나 봐봐요 그럴까? 아 정말 뜬긋맞게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진짜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혹시 안되겠어 그렇구나 아 여기 에? 에? 어라? 으아 에? 에? 며칠 뒤 지토새는 무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저걸 어떻게 저걸 어떻게 피었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으아아아 왔다 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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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크이있 컬러 rowlar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가자 가자! 도망가! 도망 도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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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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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잠깐! 거의 옆으로 달렸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제발 제발! 잠깐만 나와버렸다! 히! 바보! 두 번 클릭했어! 미안! 다시 갈게! 다시 간다! 이번에야말로 해낸다!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아이 왜 안나와! 이번에야말로! 됐어! 됐어! 가자! 왜 저기 구멍! 저기 웬 구멍! 저한테 구멍이 있었어! 왜! 난 아까 못봤어! 잠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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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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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맛! 에? 왜 안들어가? 들어가! 치이 짱! 들어가! 왜 안들어가! 부탁이야! 살아남자 우리! 나도 살고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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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얏!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휘 휘 휘 으으으으으으! 헉! 갔나? 갔나? 열까? 헉! 헉! 다, 다행이다. 아까 그 사람 다른데로 간 모양이야. 그거 사람 맞아 그 전에? 애초에 방금 그거 사람 맞아? 아, 역시 누님 나랑 마음이 맞아. 몸은 엄청 크고 감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악의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 악의도 감정의 일종이긴 한데. 뭐 일단... 일단 코바토가 걱정이 돼. 어서 찾아야겠어. 응, 가자. 세이브. 아까 저 귀신 나오는 데서 뭐 있지 않을까? 너는 무사하냐? 일단 확인은 해주마. 무사하냐? 힘내, 코르사토. 그려. 아주 힘내마. 그리고 너 빼고 나갈 거야. 진짜. 얘 여기서 나왔지, 방금? 딱히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어, 열쇠 있다. 이 열쇠다. 아카네는! 아카네 누님! 아카네 누님 멋있죠? 컴퓨터실 열쇠로 나눴다. 아카네 누님 목소리 멋있죠? 나 저런 멋있는 누님 목소리 못 내. 으허허허허허 아싸 컴퓨터 출생 문이 열렸다 나이시 어으잇 잠깐만! 방금 뭐래? 방금 분명히 움직였었는데 내 기억에 아닌가? 가자 전원이 들어오잖아 전원 들어오지 않나 여러가지 자료들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들 그렇군 아 여기만 의자가 아 여기만 전원이 들어오는구나 어쩐지 그래서? 좋아 이걸로 조사해볼 수 있겠어 어디보자 이 지방과 매의 관계라 음 그럴듯한 정보가 전혀 안나오는데 에이 또 혹시 정말 우연이었나? 어? 이건 이 지방은 쇼와 초기 흉작으로 인해 사람들이 굶주림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때 천장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커다란 매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 매는 자신의 살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마을을 구하고자 제안했다 천장은 그것을 승인하고 매와 고개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그 결과 마을은 매에게 의해 구해지게 되었고 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악받게 되었다 음 뭐 여기까진 좋은 이야기네 이 주변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는걸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 매와의 관계는 알 수 없을 것 같네 뭐 아직 기다려봐 이 뒤에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을을 구한 그 매의 뼈는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매장되었다 어 그 땅은 타카노 무크로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효와 중기까지 이 지명에 사용되어진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버스정류 중으로 그 이름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 마을의 조성들은 지금도 타카노 무크로를 숭배하며 죽었을 때 그곳으로 간다고 한다 아 그 귀신들이 타카노 무크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럼 그 만세하면서 나 용서해준 사람들 그건 에 그건 그날부터 변하지 않고 매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참고로 페라테는 매번 방송 마지막에 다 오늘 받은거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와났어 타카노 무크로 그런 버스정류장 이 주변에 있었던가? 그거 아니야? 그 아마야도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이름 그거 아니었어? 어 나도 들어본적 없는데 아 그럼 아닌가보다 아니야 미안 내 착각이었어 아 창피해 아 창피해 나랑 출려고 해봤는데 아니었어 하하 하하 그거보다 혹시 아까 금애가 이 얘기와 관련이 있다면 어째서 저래 그러게 어 잠깐 에? 코바토 맞지 에? 방금 뒤에 나타나 에? 순간적 아니 순식간에 페이드 인해왔는데 왜 거기서 뭐하는거야? 뭐 누구야? 코바토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어? 뭐처럼 치토세를 찾으러 왔는데 말이 심하네 미..미안 나도 코바토를 찾고 있었어 뭐 어찌되었든 친구를 찾게 돼서 다행이네 이걸로 남은건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 뿐인가? 맞다 코바토 학교에 입구가 막혀 있었어 왜 갑자기 안 열리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바토는 뭔가 알고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까지 나가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앙가 3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뭔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음악실에서 소리가 났다 아.. 쥐가 돌아다니는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아무튼 아무런 단서도 없는 이상 음악실에 가볼 가치는 충분할 것 같네 합체? 그러면 역시 아까 치이장이랑 코어장이 둘이 같이 있을 때 뭔가 한 사람 자리 남는다 했더니 거기가 누님 자리였구나 참고로 치이장이랑 코어장은 내가 만들 애칭이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어라? 혹시 여기서 그런 애칭을 쓰는 곳이 있나 싶으면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야 힘내 호루사토 그만 좀 너도 같이 와 할거면 그렇게 다 고생시킬거면 너도 같이 오라고 치이장이랑 코어장이랑 누님만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열렸나? 어? 오오오오오오 열리는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가네? 그 인형들은 어디갔대? 아 여깄다 아 평범하게 여기 있구나 여긴 남자화장실 아 미안 그리고 아마 여기에 내가 확신하지 연수도 꼭지 3개 중에 마음의 조각 하나 있다 응? 아래 뭔가 떨어져있어 이건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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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속으로 혹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혹시 살짝 불안한 내 자신이 있었다 휴 미쳤다 다행이다 아이오 다균님 그 찍기 실력 주세요 오 깜짝아 일주일 내 매우 필요합니다 라쿠 안에 인형이 들어있어? 라쿠 안에 인형이 들어있어 어디서 이런 곳에 좋아 리뉴님 받아 스트라이크 던졌어 받아 인형? 어째서 이런 곳에 그러게 어째서 이런 곳에 이거 음악실이랬지 소리가 난 데가 음악실 음악실 여기있다 한자로 써있구나 아 있다 어딘가에 쓸 수 있으려나 물통으로 넣었다 나이스 지금 하나 써줘야지 그 다음엔 어 저기 뭐있다 어 저기에 떨어뜨리면 된다는 건가 이거를? 어 안되겠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어 그래? 그러면 초상화 A 옆에 있던 초상화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나간 모양이다 초습하기 곤란하니까 가능한 빨리 원래대로 돌려주면 좋겠어 어이 자 시장 그거에 대한 반응은? 방금 초상화가 말을 했어 시장? 아니 누님? 코어짱? 방금 초상화가 말을 했다니까? 에? 여러분? 에? 지금은 작곡 중이야 함부로 말 걸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에? 여기에만 초상화가 걸려있지 않.. 아니 그게 아니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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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코 테스트 에? 에? 그거 케이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아 아 창피해 바.. 부끄러워 아 천사 분명 이 피아노는 해머 부분이 부서져서 소리가 나질 않지 내 기억으론 무대 반대편 쪽에서 소리가 나는 피아보가 있었는데 무대 반대편 쪽? 여기? 아니지? 아 움직이지 않아 그렇군 이 의자는? 못 치우네 그러면 딴 데 먼저 가볼까? 응 그러자 이쪽은? 아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아냐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보고 아무것도 안본거에요 알았죠? 페라트는 이따가 방송 끝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미술실 미술실 어 아 음 구멍이 뚫려있어서 나갈 수 없어? 구멍이 뚫려있어서 나갈 수 없어 잠깐만 방금 메모 뭐야? 아 그거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으으으으으 rather 무싸 다른 인형들은? 뭐 뭐 뭐 뭐 뭐 화장실은 한곳 한곳은 별거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세이브하고 세이브 저기에다가 길을 만들 수 있을만한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여기 뭐 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자 가지고 가서 다리 대신 안되나? 그러니까 의자 안되나보네 무대 반대편 쪽에 소리나는 피아노가 없어 아 잠깐 설마 저 피아노가 떨어지는 소리였나? 아까 그 쿠앙칸칸칸칸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어 그 저 피아노가 떨어진 거면 아래층으로 가면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것인지 몰라 세이브하고 아니 남자 화장실 말고 세이브 에 또 여기 어때? 여기 어래? 아니네 나는 쿵칸칸칸칸 소리 났으니까 백파워 피아노가 이쪽으로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뭐래? 할 수 있는 게 없디 그럼? 라리라리라 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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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진정한 흑손은 말이죠 닭을 그렸더니 닭을 그렸더니 포켓몬이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못 그리면 그게 흑손입니다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오냐고? 어디겠어? 이 피아노 해머 부분이 소러져서 뭐래? 여전히 안되네 그래서 처사가 어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알려줘요 처사가 누군가의 가지고나 가진 모양이 수습하게 골랐으니까 아니 그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야 내가 가져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그림 걸려있는데 있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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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라쿠가 절반으로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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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쿠는 뭐가 있어? 어딘가에 쓸 수 있을 것 같네 닭윤님의 캐릭터는 곰인형인가요? 넵 그렇습니다 곰인형 곰인형 하얀 곰인형에 에.. 에.. 양쪽 볼 분홍색에 귀 양쪽 귀에 꽂다네 하하하하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돌판을 얻었다 돌판! 4층 가라는 거구나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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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똥? 에똥? 돌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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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는 돌판을 얻었는데 여러분 난 돌판을 얻었는데 얘네들은 돌다리를 만들었어 대박 엄청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